수신기 전체가 5만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얘네들은 한 10발에 5천원 10개 5천원 그러니까 싸지 이거 LED 직접 파악해서 달려가 여기서 그럼 떨어지면 빛이 안나는거죠? 여기서 떨어지면 빛이 안나고 근데 어차피 디오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 형태말고 이게 볼느낌이 강하니까 질감 같죠 그 영상에 보내드린거는 이쪽에 있어요 아 그럼 이 안에다 놓고 찍은거 있어요? 불 다 꺼놓고 빤짝거린다 일단 간단하게 그냥 전원 수신을 받는거야 그러니까 그 전원 수신만 받으면 해로는 자기가 맘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타워바워에 사시는거죠? 타워바워 진짜 타워바워에 없는게 없으니깐 이거는 수석 무광 수석 무광이요? 그냥 부어서 뿌리면 돼요 이거는? 수석은 해야되는데 아 이거 봐 바이오는 뭐 이런데꺼 이렇게 광나? 어우야 가시없어요 이제 광내는거 과시없어요 나 그냥 우레탄 때려박을거야 그저 아 이거 좋다 어 전원 있는거 아니에요 꼭 그런거 안 가면 힘들어